국립부산과학관 과학문화해설사 반갑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과학문화해설사 박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다양한 해양 레저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혹시 알고 있는 해양 레저들이 있을까요? 요트, 수상스키, 서핑 참 다양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저와 요트를 만나보실 건데요. 요트가 바다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잘 운항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다 위에 요트가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요트는 도치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배입니다. 제가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봉을 돌려 도체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요트 요트가 쓰러졌나요? 쓰러질 듯 하면서 요트가 쓰러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요트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요트 밑에 무언가 달려있지요. 비밀은 저기 길쭉한 빌지킬이라는 것에 있답니다. 빌지킬은 선박 아래에서 배가 넘어지지 않게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이란 물체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점을 말하는데요. 질량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는 장난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오뚜기가 있지요.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여기 요트에도 빌지킬이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요트가 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물 위에 따있는 요트는 물 위로 뜨려는 힘인 부력과 요트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배가 기울어지면 배가 기운 쪽은 부력에 의해 위쪽으로 들려지고 반대쪽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끌려 내려가 다시 수평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부력이 한 점에 작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상의 한 점을 부력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복원력은 배열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무게중심이 낮고 부력중심이 높을수록 배의 복원력은 커지게 됩니다. 배열 중심선과 부력중심에서 수직선을 거어 만나는 점을 경심이라고 하는데 배가 기울였을 때 경심이 무게중심보다 높으면 복원력이 생겨 배가 수평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무게중심보다 경심이 낮으면 배는 넘어지고 맙니다. 요트는 키를 달아 무게중심을 낮춰 복원력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무게중심 과학원리가 적용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광대들의 줄타기도 모두 무게중심의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무게중심 잘 이해하셨나요? 집에서 무게중심에 대해 알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시는 캔 음료 많이들 드시지요? 드시고 난 빈 캔 버리지 마시고 물을 3분의 1 정도 채우시고 캔을 기울여 세워보세요. 어때요? 무게중심 어렵지 않죠? 이상 과학문화해설사 박진정이었습니다. 안녕!